어제 13차 공판이 있었는데 정말 까도까도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 달 택시비만 200만 원. 이은혜가 자신의 남편 고인 윤모 씨의 돈으로 한 달 택시비로만 200만 원을 썼다. 어제 인천지법에서 이은혜와 공범 내연남 조연수의 13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 씨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유일한 상대였던 고등학교 친구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했는데요. 이 친구는 과거 윤 씨에게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이은혜와 헤어지라는 제안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이은혜가 윤 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 원 넘게 결제했다면서 카드대금 문제로 윤 씨가 매우 힘들어했다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윤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은혜에게 이용하도록 했고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회상했습니다. 팀장님, 진짜 택시를 얼마나 많이 타면 한 달에 200만 원 택시비가 나올 수가 있죠? 저도 이해 안 가는데요. 200만 원이면 한 달에 7만 원 매일 같이 샀다는 얘기인데 사망한 윤 씨의 절친이 미국의 상업까지 와가지고 검찰제 승용으로 나섰는데 그걸 진술했습니다. 카드비가 200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반대 신문을 하셨습니까, 변호사. 그런데 변호사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200만 원을 쓸 수가 있냐. 본인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맞다고 그랬어요. 윤 씨가 그렇게 말했다. 그럼 확인해봐라. 왜? 카드로 결제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썼다는 얘기는 우리 박사장이 이해 갑니까? 이해 안 가죠. 안 가죠. 결제사는 이해 안 갈 거예요. 저도 이해 안 갑니다. 200만 원 썼다는 얘기. 그렇다면 상당히 돈을 물쓰 싶었기 때문에 이은혜의 방탕한 생활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당연히 고인이 남편 윤모 씨가 아무리 무슨 대기업에 있고 하더라도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은혜가 오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하면서 뭘 소개를 시켜줬다면서요. 사채업자를 직접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은혜의 지인을 통해서 사채업자를 통해서 사채를 좀 써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진술에 따르면 윤 씨 남편의 친구의 진술입니다. 마담으로부터 천만 원 사채를 빌렸다고 하고요.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 원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니까 이은혜 측 변호사가 아니 이자가 100만 원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지만 자기는 그대로 들은 얘기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저렇게 돈을 남편에게서 가져가가지고 심지어 사채까지 쓰게 하면서 그 돈으로 뭘 한 걸까요 소장님. 네 뭐 택시도 타고 놀러도 가고 외국 여행도 가고 저희가 이제 다 지금 밝혀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윤 씨의 친구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씨의 장인의 어른이죠. 이은혜의 아버지에게도 빚이 있었는데 윤 씨가 그 빚까지도 변제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윤 씨가 그 장인을 일컬어서 쓰레기야 쓰레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비용을 다 윤 씨가 지금 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이 친정 아버지의 빚까지 이렇게 갚게 했던 거 보면은 그쪽 가족에게는 진짜 이은혜가 효녀긴 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사건이 막 벌어졌을 때 이은혜의 친부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막 그랬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게 진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게 정말 사실일까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죠. 또 다른 내용도 나왔는데요. 윤 씨 친구에 따르면 피해자 윤 씨는 결혼 이후 이은혜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유는 윤 씨가 이은혜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을 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는데요. 또 피해자가 사망하기 열흘 전 2천만 원을 줄 테니 이은혜와 헤어지라고 말한 게 사실이냐 하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증인은 윤 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마음에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먼저 돕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었죠. 이은혜, 조현수 일당에 공범이 있었습니다. 공범은 이은혜는 그렇게 나쁜 애 아닙니다. 이렇게 또 두둔을 했대요. 그렇죠. 중요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공범 역시 방조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범의 진술은 이은혜를 두둔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범행 당시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이게 지금 자기에서 부자기로 바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살인죄 관련해서 이은혜가 계속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말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조현수 같은 경우도 피해자 그러니까 윤 씨가 입수한 곳으로 수행해서 가고 있었다.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주장이죠. 또 검사가 질문을 했던 게 누가 지금 올라갔느냐 왜 다이빙하는 데 갔느냐 하니까 모르겠다. 자기 혼자 윤 씨가 다이빙하는 대로 그냥 올라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은혜하고 또 아니면 조현수한테 유리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해준 그 공범 전과가 18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김 기자 검찰이 이은혜 조현수 일당에 대해서 직접 살인 혐의를 두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간접 살인 혐의까지 추가를 했어요. 어제 공판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장에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기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1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에 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내용을 변경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어제 1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대로 공소장을 변경 허가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기는 뭘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범죄가 될 수가 있고요. 부작위는 뭐냐면 무언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써 죽었을 때 예컨대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도와주지 않았을 때 도와주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하면 부작위한 살인범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살인범보다 부작위한 살인범이 형이 낫습니다. 아마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 봤을 때는 이것을 처음부터 짜고 하기보다는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재판부는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조금 공소장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검찰은 또 자존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유지하면서 혹시 안 되면 부작위도 추가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안 되고 부작위 살인만 된다 그러면 형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안전판은 마련을 했지만 이렇게 되면 재판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듣고 재판부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의사 표시를 잘 안 합니다. 했다라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검찰 역시 그것을 반영해서 공소장 변경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